이승기 씨 그 사실 아까 영화 얘기해 주셨습니다. 앞으로 활동 계획이 굉장히 궁금합니다. 이제 어떤 또 일정들이 올해 예정되어 있는지 밴드를 위해서. 활동 계획. 활동 계획도 있고 뭐 다툼 계획도 있는데 저희가. 본인이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진행하는 입장에서. 마음은 좀 놓입니다만. 많은 분들이 제 앞에서 좀 말씀을 조심하는 것 같아가지고.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. 이 이상은 저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. 활동은 2023년에 사실 옆에 계신 우리 강한나 배우와도 영화 대가족을 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영화 대가족을 통해서 나중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하던 대로 예능을 통해서도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. 네 이승기 씨 응원합니다. 박수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